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8절에서 30절, 35절에서 37절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한 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운 마음을 드리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죄와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제 옛날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범생이었냐 하면 쉬는 시간에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학교를 주름 잡던 무서운 친구가 저희 반에 와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떠들어서 제가 그만, 저도 모르게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무서운 친구가 화가 나서 저에게 달려와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싸움 못하는 친구들의 궁극의 기술이 있습니다. 풍차 돌리기라고 이렇게 막 풍차를 돌려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만 제 주먹이 그 친구에게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한 방에 이겼습니다. 저도 정말 제 주먹에 엄청난 힘이 있나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물론 여기 교회학교 청소년국 친구들 있으신데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건 나쁜 겁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고 저도 그 이후로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 방에 이기고 그 쉬는 시간이 끝나서 수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친구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한 열댓 명이 쫓아와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영화에서만 보던 17대 1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나 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지 친구인데도 존댓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뒷산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중에 순찰을 도시던 선생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건져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선생님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과학 담당 이해룡 선생님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러한 사소한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죄와 형벌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축복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핍박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천도자가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어떤 노력, 지식,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바울이라고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도 많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보니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곧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 우리의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설령 깊은 어둠 가운데 어떤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축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바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을 보면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서 모든 애는 우리의 퇴행과 죄까지도 포함된다. 물론 죄는 늘 나쁘고 끔찍한 것이어서 우리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을 때 후회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엮어내어 결국에는 우리의 선을 이루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을 보면요. 한 남자 주인공이 기찻길 위에 서서 마주오는 기차를 보고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아마 과거에 대한 함과 아쉬움들, 그 인생에 대한 후회가 가득해서 그렇게 소리치는 장면이었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에게는요. 지난 날을 후회할 것도 또 지난 날을 되돌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모두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걸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요. 곧 앞서 말씀드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주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어떤 기대와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완료형으로 이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는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을 보는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때로 우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놀라운 의지와 약속입니다. 절대 나는 나의 성정으로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누구도 취소할 수도 누구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식당을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식당이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식당을 검색하셨냐 그랬더니 옥구옥구라는 식당을 검색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식당을 모시고 간 적이 없는데 그 옥구옥구를 찾으셨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옥구옥구가 아니라 쿠우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비게이션에 쿠우쿠를 쳐보시라 해서 쿠우쿠를 검색하셔서 가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정확한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으면 아무리 길을 잘못 들어도 결국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정확한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미 완료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를 그 다음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축복 두 번째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엮어내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랑을 누리고 깨달은 사람은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틴켈로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찬송시가 있어서 제가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깊은 물을 지날 때 비통의 강은 넘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고난을 축복하리라 내 깊은 고통을 씻어주리라 예수님께 기대어 쉬었던 영혼 내가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온 지옥이 그 영혼을 흔들려고 애써도 내가 절대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그 십자가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이 십자가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런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선한복자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하면 억양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 도시로 상경해서 그래도 도시분들과 비슷한 말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사역하고 성도님들께 전화를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선한복자교회 사역자가 사투리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투리를 안 쓰는데 이제 그분이 쓴다고 해서 얼마나 이 억양 때문에 어려웠나 모릅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5년 정도 되어갈 즈음에 제 안에서 다뤄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셨음에도 결국 부르신 자리에서 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소원은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화장실은 있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었고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걸음으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야 어떤 등산하는 입구 쪽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라 제가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급할 때는 거기에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행하던 그 재래식 화장실에 앉으면 빨간 휴지주가, 파란 휴지주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린 시절에 화장실 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판자루를 가지고 야생에서 제 어떤 현상을 다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은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칼날 같은 비판과 피해의식 또 분노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그 욕심으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저의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나를 더 포장하려고 애썼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치열하게 괴롭히던 그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마음의 병이 오고 한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도 먹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셨던 원로 목사님과 또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줘서 마음을 다잡고 다잡고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나요? 결국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곳에 천국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 실패감과 패배감은 저를 더 지옥같은 마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쏟아지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몇 년간 성남시 근처만 와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저기는 내가 도망쳤던 자리 아 내가 실패했던 자리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면 교회를 섬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쳐서 시골의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저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년간 성교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고 또 여성교회 젊은이교회 또 선배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해서 제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도 살아나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살아나고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나 모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4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저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과 또 선배 부목사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다시 선한목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괜히 뼈를 묻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부교육자로 오며 떠나오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안 떠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올테면 와봐라 내가 넉넉히 이기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 삶을 돌아볼 때 십자가의 축복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 이해와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앞으로도 십자가의 축복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에 또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떤 눈물 나는 시간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고 믿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주여 한 명 가여 선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축복을 붙잡습니다. 한 명 가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의 왕전한 사랑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시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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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은혜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하나님의 왕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사랑해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아름다운 주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바람을 흘리네 예수 하나님의 바람